녹화방송만 한다? 어.. 알겠습니다 아 이거.. 중학사님 대표라.. 아 나 또 강등이야? 아 왜왜 강등이야 나 이겼는데 미치겠네 하하하 다다파 아이 아이고야 아하 지겠다 자꾸 왔네 진짜 하단 쓰겠지? 중하상 아 뭐야 못 쏘는데 아하하 하하 집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마지막 라운드 파이팅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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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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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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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주칸은 밥은..밥이면 해결되는데 밥에 안 걸려가지고 아우씨 아휴 나는 왜 맨날 강등 인생인가 어 왔네 아하하하 결골 가봤네 아 필살기 쓸려고 뭐지 그 맞냐 그거 내 필살기 쓰는 방법 알려줄게 잘봐 필살기 이렇게 쓰는 거야 파샤아 잘봤어 안봐준다 이제 오케이 오우 야 너도 필살기 쓰고싶어 죽겄지 어 어 어딜 감 죽을라구 또 해라 네 너는 이제 필살기 한 한 판마다 필살기 한 대씩 써줄게 뭐 어따 대고 필살기 쓰려고 감히 어? 내가 필살기 하나로 MVP로 탄 사람인데 니까 이게 감히 나한테 필살기였어? 아 하 상 아 이거 잡고 걸리네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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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일어날 줄 알았지 안 걸린다잉? 내 픽셜 쏘아먹을게 아아 목줄 안맞아 아아깝다 아이구야 죽었다 오케이 아아아아이 됐어요 따닥 파 빠샤 에헤이 엉? 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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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해? 아싸 승급인가? 아아 승급 아니네 왜 승급 아니지? 히 으으으으으으으으 헹 이렇게 ㅇㅋ 우니깐 오우 아아아아아아 내밀었어 나이스 나이스 내 승진을 필살기로 마무리 질게 아아잇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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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아악 안돼 weaknesses 아아아앙 아아 승급 end의 눅 눅 눅 오우 아 졌다 안 되잖아 1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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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에 에 을 오늘 누가 이기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 핏살기 핏살기 한대 맞춰야되는데 절 어 핏살기 아 저 뭐라고도 저거 어떻게 하자 저거 복구가야되는데 아 뭐야 아아 돌아버리겠네 오우 오우 K.O. Round 3 Fight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속 떨어지네 네 생방하세요 생방하세요 제가 국경 가져다줄게요 생방하세요 아 승급 아니지 아잇 아 미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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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엊드레 3, fight 거의 때릴 것 같은데? 아아 포겟? 짤짤이러 가야겠구나 아악 아이고야 안 맞춰놨은데? sorta т 아이씨 ㅍ 아아아아 몇팔 지를 가자 오늘 에에에에에엘 아 승달이네 써머 써머 아 아 끌렸네 덕까지 가고 아 아 아 괴롭다 아 안돼 폴팩이다 나이스 아우 아 아 아 아 아 cautious 아 아 tenga 아직 희망은 있어요 아우씨 승진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승진 어? 죽을라고 야 이제 시작이야 난 난 난 난